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애굽에서 가난까지 광야의 노정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5번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6번부터 신광야에서부터 할 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그 과정을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제 종살이 하다가 바로왕의 밑에서 종살이 했죠 그러다 이제 여기 6월절 여기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와가지고 람세 숫곳을 거쳐서 이제 믹도를 거쳐 에단 피아헤롯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 왔는데 여기서 수루광야한테 삼일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서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물을 발견해서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엘림에 오니까 여기에 종료나무 70조와 물샘 열둘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좀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금 엘림에서 어디 이제 르비듬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수루광야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거기 봅니까 신광야네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고반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달이 됐어요 딱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식이 없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양식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이제 출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국에서 나온 후 둘째 딸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아 이제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사를 하다가 구원받아서 나왔는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라를 거쳐서 엘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신해 광야라고 했습니다 이 신해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서 뭐가 없다고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국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먹던 그때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우리를 굶어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해요? 만나를 내려주시오 추리국기 16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길어서 제가 중간에 잘라서 합니다 저녁에는 매출하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양식이 없어서 이제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로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나와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쭉 이게 이제 그 여정인데 여기 이제 지금 이 신의 광야라는 곳에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양식이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따라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사를 했더니 애굽은 오늘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세상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은 여기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은 마귀를 상장하고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난 땅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애굽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이 살던 세상이고 이 광야는 구원받은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 연단과 훈련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만나를 거두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어떻게 거두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1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했죠 날마다 거두어야 돼요 이 양식은 그냥 한꺼번에 일주일치를 싹 거둬놓고 일주일 동안 양식 거두러 안 나가고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진 곁에 새벽마다 이 만나가 내리는데 그걸 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게을러 가지고 성경에 보면 어때요? 내일은 나가기 새벽부터 나가기 싫으니까 몽땅 거둬놔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안 나가고 이건 먹어야 되겠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벌레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귀찮아도 매일 나가서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나를 거두는 귤의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하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길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매일 한 사람이 한 호멜씩 이렇게 양을 측정해 우려놓으면 돼 말 이런 거죠 한 호멜씩 거두라고 해요 그런데 장막에서 이걸 거두러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것은 너희들이 대신해서 거두어 가지고 가서 너희들만 먹지 말고 그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런데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매일 거두고 너희 먹을 것만이 아니라 다른 거둘 수 없는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위해 너희가 거두고 갖다 나눠주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만나에 대한 교훈이 뭐냐 그럼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채워주시고 더해 주신다겠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신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게 삶으로 하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의식주에 대한 문제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못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는 주의 일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하겠다 이거 해놓은 다음에 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책임을 져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로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 이 만나를 통한 교훈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야 광야에서 죽지 않고 세임을 얻어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애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서요 바다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뭐예요? 광야예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요 여기서 40년 보내고 그래서 여기가 가난한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 해방시켜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디예요? 가난한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갈 때 이 광야는 양식이 없는데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을 거두어서 그걸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금식에 보신 분들이 있지만 금식에 보면 어때요? 기운이 하나도 없잖아요 힘이 없어 그럼 여기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는데 그날 늦잠 자고 게을러서 가서 안 구워뒀다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 광야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여기서 하루 종일 줄이고 배고프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야 어떻게 돼요? 새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데 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순례자로서 너희는 세상에서 행인으로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이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잘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만나인 이 영의 양식의 말씀을 안 먹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도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기진맥진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매일 새벽마다 그랬잖아요 매일 만나를 거두는데 해가 뜨기 전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뭐를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새벽에 강단에서 말씀을 지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죠 그런데 새벽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여러분은 어때요? 아침밥 먹기 전에 일어나서 그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는 매일매일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 내가 해야 될 도움이 필요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메? 그래야 기도를 안 하고 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거두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만나를 여기서 이제 매일 거두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두는데 다른 때는 이틀분 이틀분이나 삼일분 이렇게 하면 이게 다 벌레가 나고 썩어가지고 못 먹게 돼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 지금 우리로 하면 뭐냐면 그때는 이 안식일이 우리는 지금 주일날은 뭐냐면 주의 첫날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안식일은 뭐냐면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면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날 그때는 이틀분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하면 토요일날 이틀분을 거두면 주일날까지 그 양식을 놔둬도 벌레가 안 먹고 안 썩어요 그리고 그날은 가서 뭐 하지 말아라 이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지 말고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 날 쉬어야 돼요 안 쉬면서 계속 이렇게 일하는 직장을 갖거나 사업을 하거나 하면 얼마나 육신도 피곤하고 영적으로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직업 중요한데 철저하게 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일을 쉬는 그런 직장 그런 직업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염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흐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주일 날 가서 정말 부득이한 새로운 사람 전도해가지고 와서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은 여러분이 가서 그냥 먹고 즐기기 위해서 주일 날 가서 돈을 쓰고 놀러 가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카페를 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 고민을? 주일 날 이걸 영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해도 그것이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걸 이제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이제 주일 날도 카페를 운영하는 거예요 왜?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 교제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식당에서 주일 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밥도 안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기 끝나고 우리끼리 먹으러 가고 놀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절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득이한 경우 또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왔을 때는 그 사람을 대접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분당에 할렐루야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이 이분이 뭐냐면 고향이 이북이야 그런데 어디를 다녔냐 이북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했던 어떤 교회? 산정형 교회를 다닌 거예요 산정형 교회에 거기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은 오정모 사모라고 하는 그 사모님은 철저한 아주 이 말씀대로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뭐 그분이 그러잖아요 이 동전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달다가 열두시 땡 하니까 이걸 안 달았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그분들은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반대해가지고 일사가고의 그런 신앙으로 하다가 결국에 이제 순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니 목숨을 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김상봉 목사님이 어렸을 때죠 이제 해방돼가지고 신사참배들을 반대하는데 그렇게 목숨 걸었던 교회인데 북한에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미군이 왔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와서 정권을 딱 잡고 처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인들이 애베를 주일날 못 들이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 뭐라고 하냐 주일날 거기에 이제 어디 공산당 무슨 모임을 한다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안 가면 월요일날 가서 얼마나 매를 맞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김상봉 목사님 어머니가 그랬다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아들이 월요일날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다 있는데 피멍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잘했다고 잘했다고 이러면서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피나 나가지고 이쪽에서 서울대에 대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대행가를 다닐 때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친구들을 전도했는데 얼마나 주일성수에 대해 철저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했잖아요 친구 전도해가지고 갔는데 자기는 밥을 안 먹고 친구만 밥 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을 이제 이분이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셨어요 김상봉 목사님이 유학을 가서 보니까 이게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냥 철저히 주일날은 어떤 일도 안 돼 절대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 한국이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지금은 적인데 1년에 주일성수를 철저히 시키고 이렇게 주일날은 어떤 것도 안 해야 된다 할 때 대한민국에서 주일날 시험을 못 본 기독교인이 얼마 20만 명이었어요 1년에 그 정도로 우리가 철저하게 주일성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또 주일날 시험을 많이 안 보잖아요 옛날에 무슨 공무원 시험 무슨 임용고시 이런 거 다 주일날 봤는데 그래서 그 시험을 주일날 가서 안 된다 해가지고 20만 명 이상이나 그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성수가 얼마나 이게 흐트러지네요 여러분 이제 제가 나중에 그거 하겠지만 10개명 가운데 네 번째 개명이 뭡니까? 안식을 지키라잖아요 우리가 주일성수가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에베드로 주일성수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돈 벌러 가고 놀러 가고 해봐요 모든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염려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주일성수를 철저히 하고 또 사역자들은 가서 신방하고 이러게 해야 되는데 뭐 신방하기도 좀 그런다 해가지고 신방도 안 하고 어디 또 바람썰어나 놀러 가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성도들도 무슨 그냥 비대면으로 집에서 에베드리고 골프나 치러 가고 또 어디 벚꽃놀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이 타협적인 신앙이 되고 다 무너졌네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득이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지만 아예 이걸 주일을 그런 어떤 주일성수에 대한 이런 게 무너져가지고 마음대로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날은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불도 피우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은 주일날 불을 안 피워요 얼마나 이게 철저하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가능하면 절대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다음에 만나는 어디에만 내리냐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안 지었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방 나옵니다 이제 성막 나중에 이제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막으로 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이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열두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지파씩 딱 뭐를 치냐면 진을 쳐요 그러면 이 성막이 중앙에 있고 이 진을 동서남북으로 치는데 만나는 어디에 내려요? 이 성막 주변에 여기에만 만나가 내려요 광야 다른 곳에 가면요 다 굶어죽어 이 성막 주변에 여기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뭐냐 이 성막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요 교회의 중심적인 철저한 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 성막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여기 보면 이제 쭉 마라 엘림 거쳐서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이제 쭉 더 와가지고 이제 다른 지명들이 좀 있는데 큰 것만 여기 나오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왔습니다 르비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생겼냐 그러면 물이 없는 것도 여러분 처음에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여기 이제 홍해 건너서 나왔을 때 이때 수루광에서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목이 말라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 쓴 물을 단물로 바꿔가지고 주시고 거기 지나니까 엘림에서는 물이 풍족했죠 근데 또 여기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신의광에서 근데 여기 지나니까는 또 여기서 여기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걸어가는 길 이걸 보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여기 애국에서는 다시 말해 마귀의 종로로서는 해방됐지만 이 순례자로서의 걸어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르비듐에 갔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는데 거기 이제 한번 17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요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듐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요하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무구를 찾음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뭐해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모세 원망하고 하나는 원망하죠 우리가 아니 종살해하다가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힘들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망을 해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면서 하나님 원망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모세는 항상 원망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꽃길만 걷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는 무슨 과정이에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난 땅은 어떤 사람은 천국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천국도 의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완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세상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데서 뭐를 받아요?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조금만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뭐가 있어 원망해 그런데 이제 물이 없다고 지금 원망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아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일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기 보면 모세가 요아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이 다른 말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때려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러냐 하나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막 목사를 원망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일 생기면 목사님 뭐 했다는 말은 별로 안 해요 조금 안 좋은 일 생기면 아니 목사님 그때 기도해 보고 뭐 하나 했는데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이러는데 여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데 물이 없다고 모세는 부르져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허랩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버렸어 막 물이 없다고 막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갖고 호랩산 그 반석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명해서 어떻게 돼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서 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기는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만 하라겠어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버렸어요 반석이 쪼개지면 거기서 생수가 확 솟아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마시고 이제 그 광야에서 목마른 것들이 다 해갈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마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살이 하듯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서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말며 구원 받고 홍해를 걷는 것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물을 받는 거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세상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아무 일도 없고 좋은 일만 있을지 않았더니 쓴물을 만나가 저는 고통스러운 이런 거예요 또 하나님이 위로도 있어요 그런데 또 지나니까 영적으로 줄인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지나니까 또 뭐가 없어요?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없어서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요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됐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서 외국에 나와서 여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노래를 불렀죠 우리가 구원의 경험이 이래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구원의 그 감격을 잊어버려요 내 삶의 현실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을 원망으로 이래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오니까 여기서 물이 없어서 이들이 목말랐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너무 기뻤는데 조금 지나니까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와요 저는 누가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처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서 막 전도하고 이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영적으로 막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지? 그래서 막 성경을 일주일에 1독씩 하고 막 열심히 해도 그래도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데도 그래도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깨달았어요 아하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내 안에서 막 기쁨의 샘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확 정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대단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좀 사라지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제 그런데 기독교 그런 어떤 관련 책들 기독교 교회사에 유명한 그런 하나님 쓰신 종들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생애와 이런 것들을 쭉 읽다 보니까 아하 나 혼자만 이게 아니고 다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반석을 쳐가지고 반석에서 나온 구원받은 그 백성 목마른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가지고 그들의 목마른 걸 해결했죠 그러면 신약에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목마를 때 영적으로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이 목마르면 가서 물 먹으면 돼요 그냥 지하수를 먹든 수돗물을 먹든 이게 물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목마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것을 신약에 말씀하여 고린도연서 여러분 10장에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고 그리스 옷이라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데 구름과 바다의 세리를 받는 이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 그런데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뭐로부터 나온? 반석으로부터 나온 신령한 그런 음료를 마셨는데 이 반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요 자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떤 근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의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때요? 굉장히 목마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뭔가 먹을 것을 얻으러 동네에 간 사이에 그 물길로 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해서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여인님은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로 당신 우리 조상 그 양옥보다 큽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네가 이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니라 요한복음 거기 4장 13절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이 여인은 굉장히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또 너 영혼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새 물이 되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다겠죠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걸 구약과 신약을 잘 성경을 봐야 돼요 이 반석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지 생수를 마셨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 생수 이 생수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가서 제주도에서 나온 물이 뭐예요? 삼다수 또 어디서 나온 거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 아무리 마셔도 육신의 갈증은 해가리 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해가리 안 돼요 우리 영혼의 그 갈증은 반석에서 나온 생수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지 샘물 샘물 이스라엘의 그 어떤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자기 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어디 들판으로 가 이래가지고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그런 거 해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께 에벨을 드리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유교의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먹는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초막절의 절기의 마지막 날은 뭐예요?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였어요? 물이었잖아요 물을 갖다 붓는 양식 그 의식이 있어 의식이 그런데 그때 물을 붓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격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명절곡 끝날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라는 명절 절기 때 마지막 날 이게 이제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다 마시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름은 38절 나를 보여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는 네 속에서 뭐가 되리라? 영성동 소산은 샘물이 되리라 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하고 샘물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들어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내주 이거를 샘물이라고 그래 샘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목말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목말라 우리가 생수의 강이 성령이 내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 성령의 세례를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다시 말씀해 30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러면 성경의 이름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그러면서 39절에 다시 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쳐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네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세요 그때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셔서 반석이 깨진 것처럼 예수님이 깨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직 그때는 죽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대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받기고 죽으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랬습니까?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을 쳐주세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내주하셨지만 이거 가지고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었어도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내가 목마르지 않는 신앙 선언하려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그 생수의 강이 내 안에 설러 넘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걸 깨달아가지고요 성령에 대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니 이 교단에서는 또 저 교단은 다 교단마다 신앙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성령 충만의 면이라고도 성령 세례를 성령의 외적인 무슨 성령의 기름 붐이라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받아서 목마름이 없애는 거예요 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더더욱 힘든 거예요 뭐냐? 주일 날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가지고 설교 딱 하고 강단에 내려가면 제가 내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하지?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지면 더 날 거예요 우물이 있으면, 샘이 있으면 샘에 물이 고이면 이걸 막 풀 때가 있어요 샘이 깊은 데에서는 물이 웬만에 바닥나지 않는데 안 깊은 샘에서는 퍼내면 물이 바닥이 나 그럼 고이면 또 퍼가지고 이렇게 한대 아 제 마음속에 꼭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이런 것을 주일 날 강단에서 다 쏟아버리고 나면 꼭 고였던 우물에 그 물을 다 퍼주고 내가 심령이 텅 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새가 부러운 거예요 나도 새처럼 날개가 있으면 이렇게 좀 이런 부담을 안 가지고 쭉 광해 같은 던이 먼 데로 가서 좀 나도 좀 있다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굉장히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아니 이게 은혜가 넘쳐야 여기서 생수해가 흘러 넘쳐야 이렇게 기쁨으로 목회를 할 건데 주일 날 일주일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준비한 거 쏟아버리고 나면 내 가슴은 텅 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98년 7월 24일 날 제가 이제 간헐적으로 막 성령 체험을 했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막 체험했죠 그런데 정말 강력한 성령 세례로 98년 7월 24일을 받게 됐는데 그때 딱 보니까 저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날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치러 막 했는데 아 막 성령이 엄청나게 막 충만해갖고 이것을 비유로 했구나 했는데 딱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요 제 안에서 진짜 성령의 강수가 흘러 넘치는 막 그런 더 이상 이제는 목마름이 없는 그게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지금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이걸 더 좀 하려고 해서 적어서 그때는 설교 준비를 어디에 했냐 여기 메모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이렇게 안았어요 뭐 해봐야 첫째 둘째 셋째나 이런 거를 쓰고 이거 안 쓰고 올 때도 거의 대부분 그럼 기도하면 말씀을 딱 주시면 5분 10분 전에 말씀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강단에 딱 올라오면요 말씀 전하는데 한 시간이 항상 부족해 계속 막 하늘로부터 이 하나님의 영감과 개시와 성령의 기능이 얼마나 강력하게 많은지 그때부터 여러분들 지금까지 98년 7월 24일 날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내 영혼이 목마르다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도 뭔가 그냥 뭔가 이게 채워주지 않는 갈급한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걸 경험 못해 이런 걸 못 느끼지만은 진짜 주님 안에서 막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은요 내가 구원 받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왜 목마르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아멘? 그게 없어져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든 다 내교로 와서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배에서 뭐가 흐른다고요? 생수의 강 이건 그냥 뭐 생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런 글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치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딱 성경을 보면 구약에 있었던 것들을 신약에서 이렇게 딱 해석을 해놨죠 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석을 쳐가지고 모세라엘 백성의 생수를 나오니까 그거 마셨는데 우리는 이게 반석이 신약에서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뭐다? 성령이다 아멘?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니까 목마름이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고난받으심으로 이제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갈릉함과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르비딤 사건이 바로 이런 거예요 49분이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애국에서 가난까지 노정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아말렛과의 싸움이 나와요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이로, 마라, 엘림 거쳐서 만나가 여기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르비딤에 왔는데 이 르비딤 여기에서 생수를 지금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잖아요 목말랐는데 그리고 여기서 어때요? 아말렛과의 싸움이 있어요 아말렛 이 아말렛과의 싸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말렛과 승리해서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니시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승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 여호와 나파가 그러면 치료의 하나님 그러죠 이러듯이 여호와 삼마 그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이래 그러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죠 그렇듯이 여기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싸움이 있어요 싸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이나 믿는 자들이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하나 저 하늘에 있는 공중에 악한 영들과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겠죠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한번 이 아말렛과의 싸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말렛은 어떤 존재인가 자 초록기 1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아말렛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 보면 아말렛이 와서 이스라엘과 여러분 어때요? 자 다시 그 그림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난 땅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보니까 이걸 택한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여기서 가지 못하고 이 축복으로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아말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한테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걸 거쳐서 가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 아말렛한테 지면 여러분 어때요? 이 가난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그러니까 어때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러면 아말렛이 뭐냐 아말렛은 이 아말렛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죠 에서와 뭐예요? 야곱이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후손은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고 아말렛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원래는 원래는 한 배 속에서 나왔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에서가 장작권을 가지고 있어요 장작권 누구한테 뺏겼어요? 야곱에게 뺏겼어요 그런데 에서도 후손이 있을까요? 야곱도 후손이 있어 그런데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에서의 후손을 아말렛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에서의 후손인 아말렛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보세요 하갈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양의 백성 사라의 후손인 이삭을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했죠 그다음에 가인이 누구를 죽이려 했어요? 아베를 죽였잖아요 그냥 그다음에 이스라엘 에서 이것들은 전부 다 영적으로 하면 육의 자손 육적인 것을 육을 그러면 아벨 그다음에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난 자라 했잖아요 성령으로 약속을 따라 하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니까 이 뭡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누가 이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우리에게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우리의 육신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을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 원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마귀요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세상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 육신이 육신 여러분 육신대로 하자는 대로 하면 절대 여러분 어때요 육신에 속은 성령을 성령에 속은 육체를 거슬린다 했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가지 못하고 원수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오늘날로만은 영적으로만은 육신을 말해 육신 그런데 이 야구에서 이스라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니까 제일 그걸 방해한 거예요 누구예요 육신이 방해 여러분이 한번 신앙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제일 노신앙생활 방해한 게 뭐가 방해요 육신이 방해 육신이 얼마나 이게 육신의 소욕 이 육체가 성령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싸움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이 영과 육의 싸움에서 영이 이겨야지 아말렉이 이겨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못 받아 못 받아 그리고 아말렉한테 이스라엘을 저버리면 또 여기서 종로로 다게 되죠 그리고 이 축복을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종로로 다지 말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육신에 승리해야 됩니다 너무 이게 어렵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유는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그들의 종이 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겨야 성령으로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이겨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 안에서 예배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전쟁의 승패 영과 육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의 승패는 뭐에 달렸는가 초록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모세가 그리고 나와서 칼로 이스라엘 이 아말렉과 싸우긴 하지만 그 전쟁의 진정한 승패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영과 육의 싸움이 있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 여우사가 칼로 가져 싸운 것처럼 우리는 말씀으로 육신을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힘 그 승리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육을 이기느냐 못 이기냐 이것은 뭐에 달리니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육신의 소유과 욕망을 이길 수 있어 그런데 기도 안 한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때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란 놈이 제일 우리한테 못하게 한 게 뭐냐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기도를 다른 갈 때는 굉장히 기도를 못하게 그럼 기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신한테 지는 거예요 이런 거 제 유혹이야 그럼 이런 제 짐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못 이기고 그 육신의 소유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소유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는 쉬지 말고 뭐하나?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에 이 승패가 기도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나 지나가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모세가 이거 해도 잘 안 되니까 혼자서 힘들어가지고 벅차니까 어떠겠어요? 이제 최종적인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출입기 17장 12절부터 같이 한 번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도를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요소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리니라 12절 다시 보여요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계속 내려오고 그러면 또 지잖아요 올리면 올라왔다 내려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론과 훌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모세를 갖다가 돌을 딱 놓고 그 앉으라고 양쪽에 둘이 손을 잡고 한쪽씩 잡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으며 요소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기도해가지고 안 될 때 내가 육신을 이기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같이 초신자들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신자들이 육신의 소유기를 잘 못 이겨요 그러면 셀 리더들 이런 분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막 그 초신자들이 뭐를 이기도록? 육신의 소유기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줘야 됩니다 합심기도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이런 육신의 소유기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모세 혼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가 능력 있는 종입니까? 혼자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마찬가지로 교회가 마귀하고 싸우고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승리하려면 목사 혼자 기도해가지고 안 돼요 같이 하나님의 종들이 단위 목사 같이 기도해 동욕자가 되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동욕자가 돼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원수가 있다겠죠 크게 마귀, 세상, 육신 이걸 이겨야 됩니다 오늘 육신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출입기 17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요하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요하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귀욕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요하와 니시라고 이르되 요하께서 맹세하시기를 요하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이 초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제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뭘 하라 하겠어요? 아말렉을 가서 다 멸하라 하겠죠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주세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오고 살찐 소와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한 데서 제물로 쓴다고 살려 가져왔죠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누구한테 칼에 찔려 죽었어요? 아말렉 불레색과 전쟁에서 부상당에 있었는데 그 아말렉 사람이 딱 보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찔러라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의 칼에 찔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 육신에는 사정을 봐주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이 가서 뭐라고 했어요? 아말렉은 천하의 씨를 말려야 된다 어린아이까지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너무 잔인하게 보이잖아요 어린아이까지도 딱 남녀노이를 불문하고 다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씨를 말리라 여기 천하의 씨를 말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육신의 생각 이런 거 용납하면 육신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면 여러분이 육신한테 결국에 여러분의 영혼이 멸망을 당하고 육신 때문에 여러분이 패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은 사도관도 그래요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겠죠 절대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려요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죠 유대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각사람이 그랬어요 이게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수 유대인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내 영이 죽어 절대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이 육신은요 피도 눈물도 없고 인정사정이 없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나를 여러분으로서 이 육신은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자기 하자는 대로 하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육신의 종이 돼서 육신의 소육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국에서 나왔는데 이 천국에 못 가고 또 여러분 멸망하고 이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육신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무서운 싸움이 겨우가고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뭐라고요? 여러분 뭐에 달렸어요? 기도. 아메? 기도하고 말씀으로 쳐서 내가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 칼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칼로 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먼저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메? 기도 안 하고는 절대 우리가 육신을 못 이겨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도 안 돼 여러분 다 육신의 노예가 되고 소육을 따라서 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